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press conference 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내용들이 모두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rtx 2060이 공식 출시되었고 rtx 칩을 탑재한 다양한 노트북 들이 출시 대기중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싱크 모니터 도 지원하게 되는 gsync 울티메이트 에 대한 소개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어제가 되겠네요. 인텔의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루머도 조용했고 루머가 조용했다는 말은 딱히 새롭게 꺼낼 이야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뜨거울수도 혹은 차가울수도 있는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인텔의 10nm 기반 프로세서 아이스레이크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해드렸던 인텔 아키텍처 데이에서 소개되었던 써니코브 아키텍처 를 기반으로 선보일 아이스레이크 가 가지는 여러가지 특징들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인텔의 차세대 그래픽 집셋인 젠11 그래픽이 함께 탑재됩니다. 썬더볼트3와 와이파이6를 지원 을 하는데요. 일단 공개된 내용은 아직까지도 pc버전의 공개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아이스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제품 을 올해 연말 만나볼수 있을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의 출시가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나노 공정의 레이크필드 소식입니다. 우선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베러스 3d 패키징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테니 참고하시구요. 레이크필드는 포베러스 3d 패키징 을 통한 하이브리드 cpu 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인텔은 레이크필드 를 적용한 소형 메인보드를 선보였 했는데요. 고성능 메인 cpu 를 기준으로 4개의 아톰프로세서가 2종 결합한 cpu는 아이스레이크 와 마찬가지로 써니커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단 이 레이크필드 는 초소형화시킨 하이브리드형 2종 결합체 cpu 라고... 어쨌든 메인이 되는 cpu는 고부하 작업을 위해서 작동을 하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함께 장착된 아톰프로세서 가 작동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장점이라면 포베러스 3d 패키징 기술 을 의해서 그래픽 및 io 그리고 메모리가 통합하고도 소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휴대용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소형화된 제품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레이크필드가 탑재된 소형 디바이스를 통해 올해 말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아테나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랄까 인텔이 이전에 울트라북 이라는 포맷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새로운 노트북 포맷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유명 제조사와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울트라북이 그랬던 것처럼 일정 이상의 성능과 사용성을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개 영상을 봐도 느껴지시 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은 9세대 cpu의 새로운 6개 추가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될 5개의 모델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소개시켜드린 kf 모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건데요. 일단 제품 관련표를 보시죠. 인텔이 오늘 발표한 제품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것처럼 이미 출시중인 제품 에서 그래픽 칩셋을 제거한 모델 과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장 그래픽 칩셋이 빠진 모델입니다. 이것에 대해 비활성화된것인지 혹은 해당 칩셋이 제거된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출시는 올해 2분기 이내 출시 예정입니다. 제가 사골드립으로 최근 자주 까고 있는 인텔입니다만 지난 아키텍처데이와 이번 발표에서도 그렇고 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좋습니다. 다만 정작 중요한 제품들의 출시 가 거의 연말로 예정되어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할 시기에 상당히 시간적인 텀을 길게 잡고 가는 부분은 아쉬움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곧 있을 amd의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2019년 프로세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다들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내심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은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10일 새벽 2시 아토박스 채널에서 amd의 기조연설 라이브를 중계 스트리밍 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adios